시멘트 골제 같은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레미콘 가격도 인상됩니다.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로 레미콘 단가를 13.1%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3제곱미터당 현재 7만 1천 원에서 8만 3백 원으로 9천 3백 원 오릅니다. 앞서 레미콘사들은 2월 기준으로 시멘트 가격이 15에서 17% 인상된 데다 골제 가격도 15%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의 레미콘 단가를 15에서 20%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.